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줬을 때 그 물건이 공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자, 머신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아기를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아기한테 공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집안에 야구공하고 축구공 그리고 농구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들을 보신 다음에 아 얘네들은 동그랗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기한테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공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머신을 트레이닝할 때도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게 공이야 라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이제 테스팅 단계에 들어갔어요. 머신 앞에 이제 물건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구공을 보여주니까 공이야. 축구공, 공이야. 그리고 농구공, 공이야. 아주 착하게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쩔을까요? 그 사과를 보여주니까 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달 사진 보여줘도 공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생긴 게 공이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좀 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말이죠.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놀 때 사용하는 거죠.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기면서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 너는. 그리고 그건 갖고 놀 때 쓰는 거야. 공이라는 것은 말이지. 라고 애기한테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머신한테 가르쳐줘야겠죠. 그럼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이전의 모델은 이렇게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저스트 그냥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교육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머신러닝 용어로 너무 바이어스하게 교육이 된 모델이다. 트레인된 모델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어스가 높은 모델을 우리는 언더피팅, 언더피트된 모델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델을, 머신을 다시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말이죠. 머신아 동그랗게 생기고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놀 때 사용하는 게 공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쳐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상당히 잘해요. 공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과나 다를 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애기한테 더 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을 이렇게 세밀히 보면서 아, 여기 그 실팥도 있네. 스티치라고 하죠. 그리고 야구공이 제일 작은데 다들 야구공보다 크잖아. 야구공이 지름이 70mm야. 그래서 스티치가 있고 지름이 70mm 이상인 게 공이다라는 것도 추가를 시켜서 애기한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로봇한테도 알려줘가지고 이제 트레인을 시켰죠. 그럼 과연 결과가 이전보다 더 좋을까요? 더 많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시간을 썼잖아요. 더 많은 에포트를 넣었잖아요. 더 좋길 바라겠죠, 당연히. 하지만 결과는 더 나쁩니다. 특징은요, 여러분들 배운 데이터는 즉, 집에 있었던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은 잘 파악하는데 이 로봇이 밖에 나가요. 나가가지고 다른 공들을 받는데 탁구공하고 골프공을 받는데도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스티치가 없고요, 실밥이 없고요. 그리고 직경이 야구공보다 작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배운 데이터, 봤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맞추는데 보지 못한 것들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베이리언스가 상당히 높다라고 머신러닝 용어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어스와 베이리언스에 대해서 몇 번 언지를 드렸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극복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번엔 바이어스와 베이리언스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가고 가겠습니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에 대한 척도이고요. 그리고 베이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된 값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서로 간에 말이죠. 이 파란 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즉, 언더피팅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 바이어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둥근 것은 공이야 라는 단 하나의 특성만 줬잖아요. 이제 여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해가지고 실제 값과 상당히 멀어져가지고 거의 뭐 어큐러시가 상당히 떨어져요. 오버피팅 모델을 볼게요. 자, 축구공, 농구공, 그리고 야구공에 있어서는 맞췄어요. 여기 빨간색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보지 못했던 탁구공, 골프공 이런 것들은 맞추질 못합니다. 하이 베이리언스죠. 즉, 우리가 모델을 이제 트레인할 때, 학습을 시킬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모든 프레딕션이 빨간 점 안에 있는, 타겟 안에 있는 이 모델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겠죠. 베이리언스도 낮고, 바이어스도 낮은 모델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즉,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극복하려면은 바이어스도 낮고, 베이리언스도 낮은 쪽으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강의의 키입니다. 여기 하나 또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둥근 곳은 공이야 라고 가르쳤을 때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둥근 곳은 공이야. 하나의 피처이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베이리언스는 상당히 낮죠. 그리고 언더피팅도 했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농구공, 야구공, 축구공 보면서 좀 더 많은 공통 특성을 찾잖아요. 먹을 수가 없고, 놀 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어스는 낮아지게 되겠죠. 피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베이리언스는 올라가게 되겠죠.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낮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내가지고 스티치가 있다, 실밥이 있다, 그리고 직경이 7cm 넘어야 된다 라고 오버했잖아요. 할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낮아지게 되고 베이리언스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버피팅된 모델이 되고 에러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을 찾아서 이것을 모델로 활용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바이어스와 베이리언스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바이어스와 그리고 베이리언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더피팅이에요. 언더피팅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언더피팅은 하이 바이어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바이어스는 조금 낮춰주고 베이리언스는 높여주면 언더피팅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둥근궁이야라는 바이어스 된 모델에 두 가지 피처를 더 넣었잖아요. 그 놀 때 사용하는 거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요. 자, 그렇게 solve한 게 바로 find more features. 자, 피처를 더 넣은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advanced한 좀 더 높은 하이 수준의 방법인데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금 베이리언스가 높은 모델들이 있어요. 디스전트이라든지 KNN 그리고 SVM 같은 모델들은 자체적으로 베이리언스가 높습니다. 즉, 언더피티드 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모델을 바꿈으로써 그 결과의 다름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모델이 오버피팅 됐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찾는 방법은 쉬워요. 자,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해요. 즉, 야구공 잘 맞춰요. 농구공 잘 맞춰요. 그리고 축구공도 잘 맞춰요. 한데 밖에 나갔는데 골프공하고 탁구공은 못 맞췄잖아요. 즉, 보지 못한 데이터에 얘가 잘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오버피팅입니다. 내가 본 데이터는 잘 맞추는데 보지 못한 거 못 맞춘다? 오버피팅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오버피팅 된 모델이고 자, 그럼 이 오버피팅 된 모델을 어떻게 오버피팅 되지 않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목적이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바로 밸리데이션 세트를 갖추는 겁니다. 밸리데이션 세트에 테스트 함으로써 그 테스트 어큐러시가 트레인 데이터 세트의 어큐러시보다 낮게 되면요. 뭔가 오버피트 된 모델인 거잖아요? 함으로써 이 트레인 방법을 조금 바꿔가면서 오버피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K-Fold의 K가 만약에 10이었으면 9개의 서브셋은 트레인할 때 사용하고 1은 밸리데이션 세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노란색 데이터 세트는 트레인할 때 사용되지가 않아요. 즉, 언스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것을 테스트로 쓰는 거죠. K가 10이기 때문에 10번 돌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밸리데이션 세트로 쓰고 나머지를 트레인할 때 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것을 밸리데이션을 쓰고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쓰고 그래서 각각의 라운드마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나오겠죠? 이 10개의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평균 랭 값이 바로 파이널 어큐러시가 되겠고 이 파이널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트레인 어큐러시보다 낮으면요. 현재 낮으면 그건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트레인 과정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서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이에요. 여기 스텝 있죠? 트레이닝 하는 도중에 밸리데이션 세트에 테스트를 하고 그 어큐러시가 낮으면 레귤랄리제이션을 사용해가지고 트레인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레귤랄리제이션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귤랄리제이션을 반복함으로써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결과가 오버피팅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모델을 이 모델이 최고다, 베스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버피팅되지 않은 모델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레귤랄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됐네요. 레귤랄리제이션은요. 레귤랄리제이션 모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눈에 보이시는 게 바로 레귤랄리제이션 모델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레귤랄리제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레귤랄리제이션 모델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라인이 그려졌어요. 이 파란 선이 바로 레귤랄리제이션 라인인데요. 자, 오버피팅도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잘 돌아가지만 뭔가 여기 새로운 점을 찍으면 뭔가 맞을 확률이 상당히 적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렇게 뭔가 일반적으로 맞는 이 라인을 더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잘 돌아가고 보지 못한 데이터에서도 잘 돌아가는 걸 바라니까요. 마치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맞추고 골프공, 그리고 탁구공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자, 레귤랄리제이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파란 선인데 이게 뭔가 스무드하게 라인이 그려졌죠? 어떻게 라인을 스무드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오버피팅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상당히 높아요. 즉, 베리언스를 낮추게 되겠죠? 그라디언트 값이 낮아진다는 뜻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스무드하게 갑니다. 즉, 베리언스 값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레귤랄리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귤랄리제이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레그레이션의 코스트 펑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트 펑션은 비용 함수라고 하고요. 자,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실 것 같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쉬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평균 낸 값이에요. 이 값을 최소화할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분들 트레인 데이터에 가장 알맞은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이건 오버피티드 됐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라인을 그리고 싶으면요. 자, 베리언스를 낮춰야 되겠죠? 베리언스를 어떻게 낮출까요? 자, 이게 바로 베리언스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자, 이 함수에 방금 보셨던 함수에 100 곱하기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를 넣었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것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걸로 넣었을 때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값이 양수값이 되니까 이 녀석들을 낮추게 되겠죠? 그럼 세타 값들을 낮추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데타는 바로 이 레그레이션 함수에서 개수값입니다. 영어로는 코에피션트 값인데요. 자, 오리지널 펑션, 오리지널 레그레이션은 이거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0.1x에 삼성, 0.1x에 이성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바로 이 코에피션트 개수값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뭔가 가파랐던 선이 뭔가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라디엔트 값이 낮아졌습니다. 그라디엔트, 바로 이 미분 값이 낮아졌죠? 즉, 베리언스가 낮아졌습니다. 베리언스가 낮아졌다, 선이 완만해졌다, 즉 선이 좀 일반화됐다. 그 말은 즉, 이렇게 복잡했던 오른쪽에 있는 이 복잡한 선이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드러워졌다를 뜻하는 거겠죠? 즉, 여기 있는 개수값을 낮춰줌으로써 우리의 그 레그레이션을 좀 더 일반화시켰다, 복잡했던 선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공식적인 공식을 보면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코스트 펑션에 람다 곱하기 그리고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준 값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오버피티드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0이었거나 람다가 0이라는 거, 러닝 레이트가 0이라는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0이면은 바로 레귤라리 제이션이 없는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오버피티드 된 겁니다. 람다 값을 높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완만한 선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 모델입니다. 람다 값이 너무 높아버리면요. 자, 코에피션트들이 거의 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피티드 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딥러닝에서의 테크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리 스타피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오버피팅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를 반복해서 계속 학습시켜줌으로써 뉴론들을 학습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복 학습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다른 머신러닝 기술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학습시켜주면요. 트레인 어큐로스와 밸리데이션 어큐로스가 함께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잘 맞추게 되겠지만은 그 말은 즉 트레인 어큐로스는 올라가겠지만은 자, 밸리데이션 어큐로스는 떨어지게 되겠죠? 즉 탁구공 그리고 골프공 같은 경우에는 못 맞추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에포크라고 하잖아요. 에포크를 50으로 설정했는데 30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30일 때가 가장 밸리데이션 어큐로스가 높잖아요. 밸리데이션 어큐로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스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델을 여러분의 모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바로 얼리 스타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은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몇 개의 뉴론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에 제가 펜으로 설정을 할게요. 첫 번째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얘, 얘, 얘를 사용하고 두 번째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뉴론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브그룹들이 생겼잖아요. 이 서브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트레인별로 학습이 되었으니까 자, 모든 트레인을 학습한 건 아니잖아요. 즉, 베리언스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베리언스가 낮아진 서브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예측을 도와주는 게 되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상블의 백인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즉, 적은 베리언스로 예측을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버피팅에서 낮아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쉬었잖아요. 하니까 오버 트레이닝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함으로써 오버피팅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시청 감사합니다.